임팩트 인 5세컨드. 4, 3, 2, 1. 안녕하십니까. 찬앤제리의 락앤쿡쇼입니다. 네. 저희가 오늘 여기 이제 코엑스였는데 코엑스 푸드위크로 왔어요. 아 저는 배고파 샘플 좀 알려먹으려고 왔어요. 사람 많네 사람 많아. 아 많아? 네. 프라스틱 아닌가요? 음 많이 있습니다. 네. 아 이건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도 있고 와 많네요. 이런저런 많은 공간 같은 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 실시도 이산가? 아니 실시도 없네요. 이산하지 않으세요? 그건 아닐 것 같은데. 어우 여기 강황이 있어요. 강황. 아 저희 이거 많이 보시네. 카레죠 카레. 네. 많이 봤습니다. 네. 커리에 꼭 주된 향실류 중 하나예요. 아 근데 여기 얼굴이 이제 주인공이 나와 계신데 어느 분이시죠? 네 분명. 아 예 한번 비교해 주십니다.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. 몸도 지르고 이뻐지셨어요? 강황 먹었죠. 아 강황. 강황 먹으면 왜 이렇게 아름다워지시나요? 감사합니다. 강황의 효과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강황은 우리 몸 속에 염증 세포를 다 사멸시키고 또 탁해지는 피를 묽게 해주고 또 이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염증 세포가 사멸되고 피가 맑아지고 묽어지면은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병이 없어지는 거죠. 건강해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꼭 먹어야 될 식물이라고 봐요. 아 강황이요? 네.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먹어야 살이 빠지고 그러겠네요? 이게 지방을 분해시키니까. 그러니까요. 네. 먹어주면 좋죠. 그만큼 몸을 나쁜 요소를 다 해석시켜주면 그런 것이잖아요. 어머니 옆에 보니까 또 강황으로 만든 조청이 있네요? 네. 강황하고 호박으로 해서 강황의 쓴맛을 잡은 조청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하고 강황하고 조청이에요. 이 무를 이 가마솥 하나에 한 300kg를 넣고 강황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끓여가지고 여과시켜서 엿기름을 넣고 삭혀요. 9시간 삭혀가지고 그걸 또 이제 여과해가지고 그거를 달이 넣을 거거든요. 한 8시간 정도 그래가지고 만든 조청인데 이거를 내가 밥 먹는 숟갈로 한 숟갈을 먹잖아요. 그러면은 기침이라거나 콧물이거나 뭐 가래이거나 이게 두 시간도 안 돼 싹 없어져요. 식물로서는 아주 기관지나 비염이나 저기 저 가래 같은 거에 아주 최고의 민간요법을 줘요. 건강 보조 식품. 건강 보조 식품. 건강 보조 식품. 자 그게 맞잖아요. 왜냐면은.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요. 박수 한 번 주시다드리고. 대단하십니다. 또 응사하시는 분이네요. 네. 이분 또. 응사하는 거죠. 네. 공사하시는 분이죠.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. 그렇죠. 돈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. 근데 이게 좀 이게 전통 방식으로 가마솥에다가 장작불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힘들어요. 기계 사용을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이제 힘은 드는데 먹고 효과가 좋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돼요. 너무 좋은 거를 저희가 보고하세요. 그럼 저희도 나중에 한번 꼭 먹어봐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드세요. 그리고 구입하고 가죠. 그럴까요? 네. 하나씩 저희가 해가지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어머니 감사합니다. 계속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